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한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? 네 기온이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늘 저를 응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구독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한주 동안도 늘 내내 행복하시고 즐거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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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iv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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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